저희도 오늘 지원자가 없어서 현장에서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어떤 지원... 야, 왜 이래. 응? 장난치는 거야, 뭐야? 우선... 도와주세요, 잠시만요. 괜찮아? 그런데 우리 신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... 어, 잠깐만요. 아니, 저희는 그럼 지원자는 이 구급대원으로 하겠습니다. 아, 진짜예요? 아, 구급대원으로 또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119 강서 소방서에서 일하고 있는 구급대원 반창고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급하게 뽑으신 거 아니에요? 뭐 능력이 있으신가요? 아니에요. 제가 듣기로 반창고 씨가 전직 펜싱 선수 주신 거예요. 펜싱 폼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아, 네. 몸이 펜싱 몸이에요. 할 줄 아시네. 오! 맞고, 맞고, 맞고. 가볍다. 진짜 가볍다. 재미는 없네요. 그러면 댄스 스포츠 한 20년 하신 분이 펜싱 배운 지 한 5일밖에 안 됐어요. 아, 네. 그 사람의 동작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알겠습니다. 그럼 댄스 스포츠 선수 출신 펜싱 보여드리겠습니다. 무도회장 아니에요? 아, 뭐야 이게? 오! 잘 나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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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